안녕하세요. K탈거즈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크리에이터 1인 창작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 상금이 무려 7500만원이라고 해요. 소재는 형식 부분 없는 자유주제이고요. 7분 이내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날짜는 7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고요. 자세한 사항은 창조경제사회죠.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많은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팬분들도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화이팅!